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 공부를 하고 있는 30대와 40대는 자신의 삶을 펼치는 공인의 삶이 가능한지요? 공인의 삶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50대 이상의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30대, 20대는 공부 기회라는 건 다 알죠. 30대도 공부 시간입니다. 40대는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마무리하면 잘 모르겠네요. 마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네가 애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들여서 우리가 임금이 될 사람이에요. 임금이 될 사람인데 임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임금이냐? 아니지요. 학생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임금 자리에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하고 있을 때는 임금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이죠. 그러면 지금 30대는 누구냐? 이 공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40대는 누구냐? 공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50대에 가면 사회 부모가 된다. 지천명은 돼야 공인으로서의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1세가 지나야 이제 성인이 된다 하듯이 성인되는 우리가 성인하고 부모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3단계로 있는 거죠. 부모는 공인이요. 홍익인간이라고 너희들이 할지라도 성장을 하면서 배우감에 갖추어 가지고 50대가 돼서 홍익인간으로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홍익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50대가 됐는데도 공인이 안되고 사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왜? 50대가 되면 하늘에서 기운을 줘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공인이 안되면 하늘에서 힘을 안 줍니다. 30대는 어떤 시대냐? 하늘에서 기운을 주지 않아요. 땅에서 기운을 줘서 너희들을 키우는 것이다. 30대, 40대까지는 땅의 운용입니다. 50대가 되면 하늘의 운용권에 들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고 지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그 공부를 해오면서 이제 지천명의 어른이 되는 이 때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홍익인간들부터. 우리가 육식갑자를 살았죠. 육식갑자. 육식갑자 시대가 지나고 백세 인생 시대가 지금 열리는 겁니다. 이게 홍익인간 시대에서 오는 거예요. 백세 인생 시대. 어떠한 국민들도 백세 인생 시대를 산다는 것. 이것이 시대가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식갑자를 살 때는 자손을 번창시키고 기본권을 만들기 위해서 살 때가 육식갑자까지 사는 것이고 이 사회를 만지기 위해서 운용의 시대가 되면 백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만지고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됐다는 것은 지천명이 돼야지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백 년 안팎을 살게 되이다. 육식갑자 같으면 50대부터 지천명이라고 이때부터 하늘의 힘을 받는 게 아니다. 그거를 하늘의 힘 받다가 죽어 보게. 그게 아니다. 백세 인생 때 이제 요 때 이런 법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후기, 후기가 돼서야 이제 지천명이 되면 하늘의 힘을 받는 시대가 열리는 거다. 그래서 하늘의 힘을 받아서 너희들은 백세 안팎으로 너희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이 지상을 떠나고 이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부터 공적인 공인, 사회 부모 이러한 것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걸 논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대부라든지 어느 정도 청만 이렇게 운용을 해줬지 일반 사회는 그렇게 자연에서 크게 운용을 해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홍인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든지 자연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또 다른 관리지만 엄청난 진량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욕심내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는 겪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욕심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욕심을 안 내고 어떻게 하냐? 내가 가진 걸 어떻게 하냐? 이걸 이 사회를 위해서 빛나게 쓰면서 이런 걸 이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바르게 운용을 하는 데에 내 힘을 혼신을 다 쏟기 시작을 해라. 그러면 네가 가진 것보다 더 엄청난 진량을 줄 수도 있습니까? 인지아는 공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적으로 사는 것은 하늘에서 너희를 버립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는 30대에서 공적으로 살아라 아닙니다. 30대에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욕심도 좀 내보고 욕심내다가 아니지? 이러고 맞아도 보고 이러면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건데 아주 지혜롭고 빠르면 우리가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면 빨리빨리 갖추어가지고 이걸 실험을 많이 안 해보고 성장을 하는. 그러면 깨끗하게 성장할 수 있죠. 이런 게 다른 거죠. 스승이 있다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런 거는 옳고 이런 거는 어떨 때 일어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니까 좋은 방법으로 가야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고 실패는 꿀밤 맞는 아픔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에서든 말이고 어른들이 우리한테 그냥 해주는 말이에요. 그걸 갖고 그냥 이렇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실패를 하면 꿀밤을 맞으니까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켜 주시는 분이 없다보니 실패를 많이 했는데 인자는 스승이 나왔다는 건 바르게 가르켜 줄 수 있는 분이 나왔으니까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깨끗이 성장을 해서 아주 멋지게 내가 영혼의 상처를 입지 않고 깨끗이 성장을 해서 하늘의 힘을 받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요. 이해 되죠? 네.